강의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칭찬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연봉이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연봉을 높이려고 시작을 했어요. 4년이 넘게 지난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연봉이 좀 올랐을까요? 이렇게 다 의심을 하나 안 하고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몸값이 50배 이상 올랐습니다. 거짓말처럼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내가 어떤 것을 칭찬하고 싶은지 사람들의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아주 즐겁게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 이게 이래서 진짜 중요하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식 산업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다 알고 계시죠?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가 오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리액션의 시대가 오고 있다. 많이 아는 것을 자꾸 알려주시는 분보다 자신의 소소한 이야기라도 듣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반응해주는 사람들한테 식사비가 투자되고 있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얻어먹어요. 어딜 가든지 그러셨구나 이거만 했는데 혹시 시간 되세요? 그래서 네 그러면 밥을 다 사주셔서 한 3주 만에 5kg가 쪘어요. 네 인정합니다. 살 찐 거는. 그래서 아 이게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리액션 해드리는 거를 이제 그런 시대가 왔구나. 이런 얘기 왜 하고 있을까요 제가? 리액션을 해야죠? 네 제가 제 장점을 먼저 얘기할 겁니다. 반응을 좀 해달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밑밥을 깔아놨어요. 반응해주실 건가요? 네. 리액션의 시대에서 좋습니다. 앞에 있는 강사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오리지널 한국 사람입니다. 와우.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고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제가 한국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와우. 결혼 반지도 끼고 다니고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아들이 두 명 있습니다. 네. 남자 구실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다이어트 지금 최근에 5kg가 쪄서 20kg밖에 감량이 안 됐네요. 20kg째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감량할 예정이고 또 뭐가 있을까? 뮤지컬 배우 출신입니다. 오우. 공연은 시드니에서 했고 시드니 하면 다 알고 있는 그곳 어디죠? 시드니. 목소리에서 고쳤어요. 감사합니다. 응. 목소리 맞으면서 고쳤어요. 뮤지컬 할 때. 원래 목소리가 이랬었거든요. 근데 때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네. 고쳐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촬영한다고 어제 샀습니다. 괜찮나요? 고맙습니다. 사랑을 끌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오 정말요? 벌써부터? 오 고맙습니다. 제대로 한번 오늘 강의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만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앉아있는 왼쪽에 앉아계신 분들이 먼저 본인의 장점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만큼은 그 강점을 듣고 그런 것 같아요 하고 리액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 시험에 들을 수 있어. 오늘만큼은 이렇게 해주시고 바로 칭찬해주는 시간. 그래서 시간은 한 1분 정도. 그래서 한 가지 강점 얘기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한 가지 강점 얘기해주시고 이쪽에서 칭찬해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잠깐 가져오면 어떨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갔는데 되게 재미난 걸 봤어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대화하시던 분들이 전부 다 말하다 말고 강점을 나누고 칭찬한 시간 가진 거 맞나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좀 신기하죠? 일부러 했는데도 기분 좋은 일들이 사실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그런 것들은 항상 기분 좋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면 한국평생교육원, 국제 리더십 개발원의 이사를 입고 한국상담협회의 교수, 그리고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의 유머스피치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대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젊은 날에 이게 무슨 일일까? 근데 참 고생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깨달음을 얻어서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원하는 것을 해왔고, 그냥 즐거운 것들을 해왔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장해왔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의 모습인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을 찾으시면 제가 잦지만 아주 행복한 선물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올린. 장인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었답니다. 얼마 정도 할까요? 천만 원. 천만 원. 조금 더 쓰실 분 안 계십니까? 1억. 1억. 1억 5천. 1억 5천. 더 쓰실 분 안 계십니까? 2억. 2억. 실제로 20억짜리 바이올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억짜리 바이올린. 진짜 비싸지 않습니까? 무슨 악기 하나가. 사실 뭐 값으로 매길 수도 없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값으로 매겼는데 20억이랍니다. 근데 바이올린 리스트가 이 바이올린을 매고 샌드위치 가게 가요. 맛있게 샌드위치를 먹고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바이올린이 없어졌습니다. 얼마짜리가? 20억.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이올린을 훔쳐간 도둑은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판매를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얼마에? 20만 원에. 사는 사람이 그걸 딱 보고, 뭐야, 이거 뭐, 낡았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10% 디스카운트가 들어갑니다. 18만 원에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얼마짜리 바이올린이? 20억.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 벤던트. 골동품. 골동품 모으시는 분 계시나요? 모은다면 왜 모을까요? 돈, 재테크, 좋습니다. 탈세도 있고, 취미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골동품을 모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여행을 멀리 갔다 오고 나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 팔다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십자가 펜던트를 발견하게 돼요. 이 펜던트를 가지고 가서 내려놓습니다. 어디에? 골동품 가게. 사장님이 딱 보시더니 바들바들 떠시는 거예요. 뭐지? 그랬는데 갑자기 이분이 한 5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갑자기 300만 원 주면 파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지?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500만 원 이러는 거예요. 뭐지? 진짜 궁금해서 이 표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700만 원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이제 제대로 된 재테크 시작하신 겁니다. 이 친구가 뭐지? 선생님이 주세요. 진짜 사장님이 실망이에요. 진짜 이렇게 하고 뭐지? 궁금해하면서 대형 골동품 매장을 찾아간 거예요. 내려놓습니다. 사장님 얼마 주실 수 있습니까? 사장님이 이걸 딱 보시고 또 바들바들 떠시는 거예요. 뭐지? 진짜 궁금증이 막 올라오는데 물어볼 수는 없어. 그런데 이 친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사장님이 갑자기 잠시만요. 골동품 매장마다 있는 사장님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보는 사람마다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뭐지? 진짜 궁금한데?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이 제가 2천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제가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기들께 경매가 붙었어. 뭐지? 진짜 궁금한데 물어볼 수는 없고. 그런데 한 분이 갑자기 지금 현금으로 2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십시오. 그 금액 또한 날짜에 맞춰서 넣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한테 파시죠. 뭐지? 진짜 궁금한데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 참지 못하고 물어봅니다. 아니 사장님들 도대체 이 펜던트 하나 뭐길래 이렇게 비싼 겁니까? 그러니까 쭉 앉아계시던 사장님들 무슨 생각 하셨을까요? 뭐지? 뭐지? 제 모르네. 이렇게 하고 알려주는데 펜던트 뒤에 이렇게 쓰여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조세피나에게 나폴레옹이 자 나폴레옹이 이제 사랑하는 연인에게 증표로 줬던 거겠죠.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가치를 알고 모르는 차이가 너무 크다. 정답. 선물 이따 나갈 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 아 정답. 네 선물 꼭 받아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가치를 알고 모르는 차이가 크다는 거. 제가 우표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매에 두 장이 올라왔는데 1억짜리 우표였대요. 두 장이 한 장에다가 5천만 원인 거죠. 근데 경매에 이렇게 올라온 경매 진행하는 사람이 우표 한 장을 들고 태웠답니다. 5천만 원짜리 우표를 라이터로 태웠대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만 남은 세상에 하나만 남은 그 우표가 얼마에 팔렸을까요? 64억에 팔렸답니다. 두 개가 있을 때 1억 그것도 굉장히 비싼 거죠. 우표인데 근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그렇게 독보적이라는 거죠.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선생님들 나라는 존재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고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큰 가치를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네. 얼만큼 내가 가치로운지를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그 어떤 것보다 가치롭다라는 거죠. 저는 이럴 때 유레카를 외칩니다. 유레카? 이렇게 하면 유레카라고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레카? 유레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유레카? 유레카.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NLP는 뭐냐면 정말 온전하게 내가 행복해지는 그 다음이 소통이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이 내가 일을 잘하는 거고 근데 내가 좋아지면 그건 다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유레카? 유레카. 가보겠습니다. 자 NLP란 기본 전제 리프레이밍 앵커니 이렇게 가는데 저희들 조직 문화를 위해서 누가 노력하고 있죠? 개개인 혹은 기업에서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노력을 하나 봤더니 그 집단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굉장히 가치롭게 이렇게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개개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조직은 이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개개인이 힘들다면 그 조직 문화는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의구심을 가졌는데 조직 문화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좋은 문화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나아 될 때 거기에 구성원으로서 선순환, 시너지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레카 NLP 책을 냈을 때 유레카, 진짜 나를 만나는 짜릿한 외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혹은 청취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나 괜찮구나 이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LP 뭘까요? 뉴로링기스틱 프로그래밍 신경언어학 프로그래밍입니다. 뇌가 언어로 뇌가 언어로 프로그래밍되었다. 그래서 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혹시 바닷가 가본 적 있으세요? 바다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뛰어노는 사람들 혹시 들리는 소리? 파도소리랑 백고동 소리 좋습니다. 날씨는 어땠나요? 좋습니다. 저는 지금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은 왜 바다가 떠올랐을까요?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죠? 사람은 언어로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정 단어들을 들으면 본인의 기억에 있었던 이미지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살고 싶은지도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수학 잘 하시나요? 정말요? 그럼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잘 못한다고 빼는데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해보겠습니다. 2 더하기 2 5 더하기 5 15 더하기 15 좋습니다. 그럼 이제는 답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입으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7 더하기 7 13 더하기 13 30 더하기 30 자 대답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산하고 계셨나요? 왜 계산하셨어요? 제가 다시 물어볼까 봐? 네 그리고 우리 손님한테 물어봤는데 왜 계산하고 계셨어요? 뇌는 본인이 퀘스천마크를 붙이고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가 언어로 프로그램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언어로 미래를 프로그램하고 살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지하철 가끔씩 타시나요? 지하철에 타서 약간 한적해 딱 문이 열렸는데 한두 자리 있어서 뭔가 빠른 걸음으로 가야 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여유 있어서 이렇게 착 들어가고 딱 앉아서 아 좋다 이렇게 하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몇 정거장 지나지 않아서 문이 열리고 아이들 두 명이 뛰어들어옵니다. 와! 이렇게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뒤에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들어와서 자리에 딱 앉는데 딱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어폰 빼고 휴대폰 치고 신발 팔고 난리가 났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좋으실 분 대한민국의 미래들 기분이 나쁘다 다 동의 되시나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째려본다 피한다 좋습니다. 계속 쫓아가면요. 째려보니까 개들도 째려봐. 와 그래서 어떤 교육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분한테 아버지로 보이는 분한테 가서 질문을 합니다. 실례지만 자제분들 되시나요? 맞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전공을 하고 있어서 이 상황에 제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례가 안된다면 제가 좀 도움을 드려도 될까요? 이분이 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아이들의 엄마가 세상을 등졌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안타깝다. 애들 계속 뛰어다니고 있는데 소리 지르고 째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분이 달라지셨나요?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남자분이 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은 정말 특수기관에 이제 가서 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또 질문이 떠오르네요. 지금 우리 지하철 타고 가고 있나요? 그 아이들이 저희 눈앞에 있나요? 그런데 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왜? 사람은 결국에 어느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본인의 감정이 움직인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참 안 한대요. 실제로 제가 낚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낚시 갔을 때 가장 불행한 순간이 언젠지 혹시 아시나요? 심리적으로 못 잡을 때 입질도 없을 때 그때도 힘듭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건 많은 분들이 잡았던 고기를 놓칠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진짜 마음이 힘든 건 옆사람이 대여를 낚을 때입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어져요. 특히 제가 미끼 껴주고 이렇게 딱 하고 같이 던졌는데 이쪽에서 계속 잡히면 마음이 참 힘들어져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가 잡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심리적으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옆사람이 그 대여를 놓칠 때랍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감정이 그동안 내가 보고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에만 감정을 소비해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가 아니라 아 왜 저래 쟤는 왜 저러지 이런 거에 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NLP에서 언어로 프로그램이 되었고 나에게 집중해서 아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성과를 내고 싶은지 나는 이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를 한 번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의 에너지를 표출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레카? 좋습니다. NLP 정말 간단하게 소개가 됐고요. 기본 전제가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걸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도 좋지만 일상생활에 드러나야 되고 그럼으로써 정말 이게 되게 쉽고 편하고 재밌는데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그게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앞에 있는 강사의 코가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마음이 참 좋으시네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친구가 이렇게 집에 놀러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얘가 범구가 이렇게 큰 거야? 근데 얘는 튀기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튀기가 뭔지 아시나요? 혼혈아를 튀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튀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튀김이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튀김이 뭐지? 이러고 엄마 친구가 가시고 엄마 왜 튀김이라 그래?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 아 그 혼혈아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러니까 섞였다라는 섞인 아이들을 이렇게 튀기라고 불러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튀김이라는 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뜨거운 기름에 펄펄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확 이렇게 해서 제가 막 그런 모습이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렇다고 해서 튀김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막 하면서 그 뒤로는 코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거 코 이러면 그냥 코를 때려버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하도 코 얘기를 해서 이제 코가 부러졌던 거냐 막 이러면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죠. 어머니 나의 코는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너 태어났을 때부터 코가 커서 간호사 두 명이 딱 너 태어나자마자 얘 코바! 이랬었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게 다치거나 수술을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얘 코바! 이랬을 때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별명이 붙었는데 달려라 코바였습니다. 또 태권도 선수였거든요. 맨날 아침마다 달리는 코바인 거예요. 그래서 달려라 코바라는 별명이 근데 참 어린 나이여서 그랬겠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왜 나는 이 달려라 코바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운동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대학을 그냥 평범하게 가게 되는데 친했던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달려라 코바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기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별명이 사라졌다. 너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이 제가 코가 크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나 봐요. 첫 번째 MT를 가기로 했던 날 장을 보러 갔는데 신뢰화가 쫙 깔려있는데 신뢰화의 이름이 니코보코인 거예요. 그때부터 별명이 니코보코가 됩니다. 제 코가 보코라는 거죠. 고마운 얘기긴 한데 참 니코보코. 그래서 술자리에서 사고를 참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옆 테이블에서 막 웃으면 내 코보고 웃나? 이런 자존감이 참 낮았던 모습이죠. 그러던 어느 날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깨가 널찍 하신 분이 들어오십니다. 딱 보더니 저를 딱 보시더니 넌 어디에냐 이러시는데 원래 목소리가 이랬다 그랬잖아요. 헬륨봉 목소리 제가 의정부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아니아니 국접 딱 이러시는 거예요. 뭐지? 한국 사람인데 그랬더니 야 오리지널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너는 생긴 것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절대 한국인일 수가 없어. 너의 부모님한테 확인 한번 해봐. 딱 이러시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방에 친구가 룸으로 안내를 하는데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 친구가 들어가 있는 사이에 막 저 사람을 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었나 봐요. 밖에 나와서 빈 맥주병을 들고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는 길에 친구가 나와서 저를 딱 보더니 봉구야 너 왜 그래? 딱 이러는 거예요. 나 쟤 죽이고 지옥 갈란다 딱 이러니까 친구가 제 손을 탁 잡으면서 봉구야 우리 저런 인간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자 딱 이러는데 와 진짜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싫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게 더 그래서 병을 내려놓고 그날 하루 친구가 도와줘서 이렇게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 뒤로 더 싫은 거예요. 누군가 코 얘기를 하면 부모님을 능멸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됩니다.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됐는데 대형으로 시작부터 굉장히 대형으로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섭외가 들어와서 교회나 이런 단체 같은 데서 하게 됐는데 중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잘 부탁드린다 이러는데 아시나요? 중이들 참 무섭더라고요. 근데 참 레크리에이션이 제 꿈을 찾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 학생들도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같이 웃고 막 이러는데 친해지니까 아이들이 거짓말처럼 물어보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 코 진짜예요? 뭐지? 가짜냐? 근데 이게 막 웃고 떠들다가도 그 코 진짜예요? 이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뭐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낯 접습니다. 제 꿈을. 그러다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좋고 함께 이렇게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너무 좋은데 결국엔 강사를 준비를 하게 되죠. 왜냐면 강사는 이렇게 강의를 동기부여 강의를 딱 하면 사람들이 놀리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강의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일이 진짜 없죠. 왜냐면 저를 아는 사람도 없고 불러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를 알리고 막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문화 가정 아이들 캠프 운영진으로 부탁을 받는데 기회가 온 거잖아요. 조금씩 알려진.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네 갈 수 있습니다. 해서 2박 3일 캠프를 갔는데 이렇게 가서 기다리는데 차가 대형 버스 3대가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르르 내리는데 그 아이들을 딱 이렇게 보면서 제가 되게 좀 젊은 아이들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와 내가 진짜 다문화처럼 생겼구나. 정말 저런 비슷한 아이들이 우르르 내리는 거예요. 남자 아이들이랑 여자 아이들이랑 너무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애들도 줄을 쓰면서 자기들끼리 막 떠들다가 저를 딱 보더니 어? 그래서 저도 어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근데 거짓말처럼 친해져서 엄청 뛰어다니면서 2박 3일을 놀았단 말이죠. 그리고 2박 3일에 끝나갈 무렵에 아이들이 선생님 헤어지기 싫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마치 핏줄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선생님도 헤어지기 싫어 막 이렇게 안아주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키가 작고 똥똥한 친구가 옆에서 선생님 있잖아요 이러는데 2박 3일 내내 고자질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또 고자질할까 하면 거기 서 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딱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뭐지? 고자질하려고 그랬나? 그래서 애들한테 예쁘다 예쁘다 하고 있는데 맨 앞에 키가 작은데 눈이 파랗고 쌍꺼풀이 예쁜 여자아이가 선생님 선생님은 어느 날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뭐지? 선생님 한국 사람인데 어디 이 아이가 알아요. 엄마는요? 뭐지? 엄마도 한국 사람인데 어디 이 아이가 어? 아빠는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아버지 필리핀이라도 보내드려야 됩니까? 아 갈등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짓말을 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어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딱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그 키가 작고 똥똥한 친구가 옆에서 멕시코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들이 멕시코래 그리고 다 사라졌어요. 그 아이들은 아직도 멕시코 아버지를 둔 선생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할 틈도 없이 교육 담당자분이 오셔서 선생님 아이들이 선생님 얘기밖에 안 해요. 너무 좋은 캠프였대요. 이랬는데 아버지가 멕시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네요. 이랬더니 담당자분께서 혹시 다음 캠프에 또 모셔도 될까요?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시간을 가져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지어준 대학교 때 지어준 별명이 떠오르더라고요. 뭐였죠? 니코 포코요. 그래서 야 이게 돈이 되는 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는 제 코 얘기가 저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 니코 포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코 얘기를 누군가 해주면 그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국제시장 갔거든요. 갔는데 저한테 제가 분명히 한국말로 얘기했거든요. 닭꼬치 3개 주세요. 그랬더니 3 그래서 예 그랬더니 2 3 그래서 3개 주세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예전 같았으면 참 스트레스였을 텐데 너무 기분 좋은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코코넛을 제가 좋아하니까 코코넛 좋아하는 코콘넛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괜찮은데 메모해놓고 언제부턴가 제가 코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요 근래는 제 아내가 제가 TV 보다가 저는 좀 잘 우는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고생한다고 그 사장님이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연출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제가 막 울었어. 설거지 마치고 이렇게 들어온 아내가 저를 딱 보더니 왜 고향 생각나? 그런데 순간 빵 터진 거야. 울다가. 그래서 아 이게 즐거움이 될 수 있구나.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에게 놀림감이 되거나 흠잡고 있는 것들이 내가 그것을 끄집어냈을 때 삶에 굉장한 여유와 즐거움을 준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코코넛을 가지고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평가가 높아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 코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화면에는 제 얼굴이 더 괜찮게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아 존중감이 꽤 높아졌는데 가만히 보면 단점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난 이런 게 부족해 그래서 난 이런 도움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에너지 생각들 혹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자유롭게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